투표 준비 못 가지 못 가지 시 시작 시작! 난 오늘 여기서 죽을거니까 나가 빨리 아 시끄러워 죽겠네 그냥 나가라고 아 시끄러워 죽겠네 그냥 나가라고 아 빨리 나가라고 넌 이거 하고 죽는다 진짜 아 빨리 나가라고 넌 이거 하고 죽는다 진짜 제발 선배님 아 선배님 아아아아아아아 어쨌든 제가 졌습니다 와 나는 솔직히 형이 먼저 나갈 줄 알았는데 승부는 승부니까 좀 아쉽긴 한데 선배님이 해도 웃깁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아니 내가 죽겠는데 아니 어지러웠다니까 아 진짜요? 아니 앞에가 어지러웠어 진짜 어지러우니까 이거 큰일나겠다 싶어서 나왔지 야 뭐야 빨리 벗어 이거 뭐야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아니 사람이 벗어 너 버스러 BBQ 너허허허헣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כ 아itude 아하학학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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eh 형ju clichY 빨리 다가 gebru지 빨리 가까부터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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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쳐 빨리 밥 먹자 어욧 으흠 enormous ㅎ흠 으흰 찰지나 버터 한번 세 번째 카페 저리 보이더라 사람은 주로 그리고 그리울 수 있는 여러분 메뉴 여러분 롤 내가 롤 롤 롤 롤 롤 안가구 66만원 사장님 딱 사람이 없는게 사장님한테는 안아야돼 나는요 나는 안아간다고 깜닫고가 이렇게 쎄지 몰랐네 에 또 해줄게요 아니 근데 식당에 어떤 미친함이 옛날에 바꿔서 돌아다니 옷이 없어 근데 재패래 아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저희가 한입도에서 서용 으흠 으흠 벨벨 음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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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운데 들어와서 먹으니까 더 맛있다 추운데 들어왔다가 쪽팔리다가 먹으니까 더 맛있다 추운데 들어왔다가 쪽팔리다가 먹으니까 더 맛있다 빨간색 먹으니까 더 맛있다 사람들이 계속 쳐다보니까 더 맛있다 아 지금 사람들이 많이 찍을 수가 없어서 왜요? 왜요? 한 마디 죽는 거라고 배상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휴 미친놈 빠지고 비석 빨간색 먹으니까 걸어다니 얼음물이 쎄가지고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지금 내 목도 이렇게 밥 싸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웃는다 웃어 지금 돌아다니는 줄 알았어 네 개에만 져가지고 내 목 입고 잠도는 거 이제 숭룡 세 잔 주세요 숭룡 세 잔 숭룡이 어디있어 여기 아이스 아메리카노 세 잔 네 빨리 내 목 입으신 분 커피 나왔습니다 빨리 내 목 입으신 분 커피 나왔습니다 빨리 내 목 입으신 분 커피 나왔습니다 빨리 내 목 입으신 분 빨리 내 목 입으신 분 미친 사람 아닙니다 안 계세요 홍덩이 아니 그 이럴 때 옆에 아니 같이 있어줘야지 이게 뭐 좀 재미난 느낌으로 있는데 철양한 느낌 같이 있어 아 좀 같이 있어달라고요 화장실 안 받아 같이 있어달라고요 같이 있어라 마스크를 벗바라고 아니니까 같이 있어달라고요 뭐 그런거 아니지 그런거 아니지 아 뭐야 액션 upid 아니 자스 왕 accomplishments 아우 아우 뭐라고? 못한 거 아니잖아 바꿔 먹을까요? 자 화장실 한번 바꿔 보세요 못한 거 아니지 그럼 억울한 거 바꿔 먹자고 바꿔 드십시오 저 같으면 바꿉니다 아 돼 있어 그냥 먹어 진짜죠? 아 화장실 가서 못하는 줄 알았어 오 오 오 아우 맛있다 이 집 커피 아 동네에 지금 한 명씩 있는 이상한 사람 같습니다 그렇지 조금 더 버티지 왜 못 버텨가지고 이 내복을 입고 난리냐고 아니 형들 자존심 세워주려고 일부러 내가 나와먹는 거잖아 난 더 버티지 왜 일부러 그랬다고? 네 풍경판원 와보 아 근데 사람들 여기 내부에서 돌아다니는 사람 여기 내부에서 돌아다니는 사람 육식장 하하하하 풍경판원 와보 아 안 쓸났다니까 들어오시라고요 만두 안 먹어? 만두 먹어야지 아 배고파 만두 좀 사줘 한 5인분 동네 사람들 동네 사람들 동네 자꾸 동네 아 조용히 하시라고 이쪽으로 들어가 있길래 동네 사와 사람들 너무 많아 빨리 사오라고 사람들 너무 많잖아 여기가 더 많아 동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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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끝났지? 시장 뛰어다녔잖아 이제 엔딩하래요 상진이 형님 어디였어요? 이제 공략 지켰으니까 옷 갈아입고 올게요 그래 오케이 오케이 그냥 끝나자 어 사진은 찍지 마세요 초상권이 있거든요 와우 아따마 구경시장 대박 나겠지? 안녕하세요 미키란트 조카 예예예 야온이에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아야야 하하하하 한글자막 by 한효정